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언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 두 분이 먹으셔가지고 조금 빨리 오늘 여론을 들어갈 텐데 이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어요.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인대회 하면 제일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 개인적으로 누구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요. 미스코리아 김성희 씨 아마 40대 중반 이후의 어르신들은 기억할 겁니다. 굉장히 여성스러운 말투를 쓰시는 김성희 씨 음반도 내셨죠. 음반도 냈었고요. 배우로도 활동하셨던가요 배우도 잠깐 했을 겁니다. 저는 미인대회 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김성룡 씨랑 김성룡 씨 유니버스 대회 나가서 장윤정 씨 2등 하셨던 장윤정 씨 같은 분들이 떠오르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미스코리아 선발되면 대부분 연예계로 나가서 스타가 되는 이런 코스를 밟았었어요. 이 사이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TV 중계도 공중파 TV에서는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관심이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데 아예 미인대회 자체를 하지 말자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인대회라면 여기서는 미스코리아뿐 아니라 각종 무슨 무슨 아가씨 무슨 아가씨 무슨 아가씨 이 사이에 불거진 거 논란이 된 건 뭐예요? 어떤 대회예요? 최근 서울 종로를 빛낸 10대 4호로 꼽히던 정순왕후 선발대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21대 0조의 갭이라고 합니다. 지난 19일에 제4회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여성계의 반발이 크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인대회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왕후 선발대회라는 미인대회가 아예 폐지. 격렬한 반대로 인해서 폐지되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일었군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일부에서는 아니 뭐 그렇게 폐지까지 해야 되느냐. 과하다라는 의견과 성을 상품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여론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했죠? 그렇죠. 저희가 지난 26일 금요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9814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5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1%의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위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고가 놓자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매년 4, 5월 집중 개최되는 미인선발대회가 최근 성상품화 등 논란으로 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미인선발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미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오히려 여성의 존엄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지. 2번.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지. 3번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아직 의견이 없다 이 얘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폐지 49.4% 유지 33.8%로 나타났습니다. 폐지가 49.4% 유지가 33.8%. 대략 15%포인트 폐지가 높았습니다. 이 정도면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로 이 정도면?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세하다고 해야 되는데 압도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압도는 아닌지만 우세는 확실한. 이게 남성 여성 응답이 어떻게 다르게 나왔는지 궁금해요. 예상대로 남성은 유지 의견이 오차 범위내긴 합니다만 소폭 높았습니다. 유지 44.2 폐지 40.2 4%포인트 유지 의견이 높았고요. 반면에 여성은 의견 차가 컸습니다. 폐지 의견이 58.4% 유지 의견은 23.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이 여론조사가 국민 전체를 반영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적인 여론이 이렇게 흐른다는 것에 힘입어서 폐지 쪽에 더 힘이 실릴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뉴스 초청시자들도 의견을 보내주시고요. 정리조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 주는 정당 지지율이 먼저 궁금해요.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어떻게 나왔나요? 이게 참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5당 지지율이 다 올랐습니다. 그분에. 에? 5당이 다요? 네. 무당층은 소폭 줄어들었고 민주당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38% 0.2%포인트 올랐습니다. 거의 횡보했다고 봐야 될 텐데 미세하게나마 다 올랐습니다. 한국당 31.5% 역시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정의당 7.8% 역시 0.4%포인트 미세하게 올랐고요. 바른미래당이 0.6%포인트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랐죠. 5.3%입니다. 민주평화당 0.8%포인트 올랐는 2.7%를 기록했고요. 무당층은 2.1%포인트 낮아진 13.2%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기현상이네요. 이택수의 여론에서 매주 정당 지지도 매주 조사한 지 지금 얼마 됐어요? 몇 년 됐는데. 다섯 당이 다 오르는 거 이번에 처음 보는데요. 선거 때나 나타나는 현상인데. 선거 때도 이렇게 싹 다 오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드문 경우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이 패스트트랙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갈등의 요인이 선거제 개편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총선 전야제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라서 모든 지지층이 조금씩이나마 결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층 결집.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대로 다 결집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야 굉장히 특이하네요. 특히 가장 어선했던 바른미래당도 올랐다는 것. 그것도 0.6% 올랐다는 것에 저는 주목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당내 균열 상황이긴 합니다만 보도량 자체는 가장 지금 많죠.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고 김관영 원내대표라든지 오신환 권은희 사보임된 의원들이 모두 굉장히 인지도가 올라가는 보도량 급증에 따라서 지지율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특히 감금 논란이 있었던 목금 이때쯤의 지지율 변화는 어때요? 목요일 금요일 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조금 빠졌는데요. 일관으로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월화수 38%를 유지하다가 목요일 날 37.8%로 소폭 내렸고 금요일 날도 37%로 소폭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월화수의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0.2%도 올랐는데요. 자유한국당도 역시 월화수 강세를 보이다가 목금에는 좀 빠졌는데 목요일 날 29.3%였다가 금요일 날은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 무리적 충돌이 있었는 그때에는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48.4% 횡보하는 주였어요.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네. 이번 조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2일부터 26일까지 5세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 183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8명의 응답을 완료했고요. 조사 방법은 같았습니다. 표본어차는 95% 신뢰수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여러 인텍스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